안녕하십니까 지구과학의 총상을 향한 바람 장풍입니다. 이제 다음 수능 차례는 바로 너! 자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을 입학하고 장풍이랑 같이 융합과학을 배운 다음 고2 지구과학원 내신을 너만 바로 다지고 벌써 우리는 2020학년도 수능을 대비해야 하는 본격적인 수험생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 풍만이들이 한 해 한 해 공부를 통해서 우리 풍만이들이 성장하는 것처럼 장풍이도 더 진화되고 더 성장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2020학년도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 풍만이들을 위한 더 진화되고 더 수능에 최적화된 장풍이만의 지구과학원의 완벽한 풍스 커리를 소개합니다. FALL FALL FOLLOW ME 사람의 생김새가 다르고 입맛이 다 다르듯이 사실 공부 방법도 자기만의 방법 노하우가 있지요. 예를 들면 장풍이 같은 경우는 새벽에 공부가 정말 잘 되고 또한 배고파야지 공부가 잘 되고 뭐 헝글이 정신이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원래 또한 남들 놀 때 공부하는 게 정말 맛있다. 등등의 방법들을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공부의 방법은 다르지만 어떤 공부의 중심 공부의 정도는 있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 공부의 첫 단계입니다. 우리가 완벽한 용어 정리 및 개념 이해 무슨 과목이든지 개념에 대한 용어를 완벽하게 암기하고 이해하는 과정이 있어야만 과목의 주요 내용에 대한 큰 기둥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 후에 두 번째 단계 기본 개념 확인 문제를 풀어보면서 자신이 공부한 내용의 복습 및 그리고 오개념이 없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 단계 심화 단계 부족한 1%를 채우기 위해서 좀 더 심화적인 문제를 적용시켜서 실력을 완성시키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공부의 정도입니다. 이 공부의 정도대로 하지 않으면 공부 시간은 쓸데없이 길어질 것이고 공부에 대한 효율은 두 다운 흥미 다운 성적 다운 기분 다운 기본 개념을 하지 않고 만약에 문제를 먼저 푼다면 아니 사실 문제 푸는 거 뭘 알아야 문제를 풀 것이고 안 그러면 답안지를 보게 되겠지요. 답안지를 보면서 이해하게 될 것이며 아니 답안지는 저자가 쓴 거지 내가 쓴 거야? 그러니까 뭘 이해할 거야? 그러면 응용도 안 되고 악의 악순환 즉 공부는 정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공부를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알아야 문제를 푼다는 것이지요. 뭘 알아야 되는 거야? 그것도 완벽하게 그래서 우린 제일 먼저 지구과학원의 완벽한 용어와 개념 정리 및 이해를 해놔야 된다는 것이지요. 노베이스인 풍만이들도 그리고 고2 때 한 번 대충 그러니까 대충 지구과학원을 공부했던 풍만이들도 기초부터 심화까지 주요 핵심 내용을 정리하고 그리고 교과서 내 지역적인 부분까지 완벽하게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강좌 지존력을 만들었습니다. 지구과학 지존이 되는 능력이라는 말로 이 강좌는 우리 풍만이들이 수능 지구과학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완벽한 기본 개념을 습득하고 수능 지구과학의 중심을 잡는 데 그 기본 목적이 있습니다. 지존력은 12월에 오픈해서 3월에 완강이 되고 겨울방학을 통해 우리 풍만이들은 꼭 지구과학의 중심 핵심 개념이 다 숙지가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기본 개념을 정리하는 것이 가장 제일 중요합니다. 이 기둥이 흔들리면 아무것도 될 수가 없죠. 자 그러면 어느 정도 기본 개념이 정리가 되었다. 그러면 기본 내용을 확인하는 단계가 필요하겠죠. 우선은 우리가 수능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모의평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언제 보느냐 6월과 9월 6평 9평 이런 6월 9월 모평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2020학년도 수능을 미리 한번 예상해보고 그리고 나의 예상 등급을 알아볼 수 있는 아주 아주 중요한 척도가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더 더 더 신경 써서 봐야 한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자 6월 모평을 대비해보고 그리고 지존력으로 다져놓은 기본 개념을 확인하기 위해서 수능의 형식을 제일 잘 적용시킬 수가 있는 기출문제를 풀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5개년도 수능 모의고사 및 기출문제를 모두 다 모아서 수능에 대한 감을 익히고 문제풀이로 응용력의 기본을 만드는 강의 가 바로 4월 중순 오픈이 됩니다. 그 이름도 바로 지구력 이 지구력은 지구과학원의 정답을 구하는 능력으로 이 지구력 강의를 통해서 단원별 주자별 유형별로 기출문제를 분석해서 기본 개념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수능 스타일에 대한 감을 잡음으로써 우리는 6월 모평을 대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6월 모평을 실시하게 됩니다. 6월 모평 후에는요. 굉장히 멘붕이 와요. 그리고 가슴이 막 뜨거워집니다. 갑자기 막 조급해져. 내가 정말 대학에 갈 수 있을까? 내가 지구과학원을 선택한 것이 잘한 것일까? 그런 생각들 절대로 절대로 그런 부정적인 생각 아직 이르다는 것 우리는 아직 이 풍스커리의 반만 탔습니다. 우리 꿈아이들은 절대로 공부하면서 조급해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한 번에 성적이 확 오르는 그런 기적을 꿈꿔서도 안 됩니다. 우리 꿈아이들은 그리고 자꾸 다른 과목을 생각하는데 벌써 늦은 거죠. 다른 과목도 다 어렵습니다. 우린 한 우물만 쫙 파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6월 모평을 실시한 후에 우린 6월 모평의 변형 문제와 EBS 스톱 수환 변형 문제로 2020학년도 수능에 최적화된 상태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수능에 완벽 적응되는 바로 첫 번째 장풍이의 모의고사 지휘력 시즌 1이 6월 초 모평 후 바로 오픈을 합니다. 장풍이의 연구소 GP 컴퍼니의 모든 조교 선생님들은 지금이 이 순간에도 열심히 문제를 탄생시키느라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새 수능 준비기간의 절반을 보내게 되고 D-Day가 수능 D-Day가 점점점 100일 앞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우린 벌써 여름방학을 맞이하게 되죠. 자 이때는 지휘력 시즌 1으로 부족했던 단원에 대한 개념을 한 번 더 보충해가면서 그 짧은 여름방학을 보내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지원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한 번 빠르게 한 번 더 정리하기 위한 강의 바로 지속력 지구과학 속전 속결 정리 능력 이 지속력 7월초 여름방학에 맞춰서 오픈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지속력 강의는 6월 모평에 부족한 단원을 한 번 더 보충하고 한 번 더 기본 개념을 숙지해서 9월 모평에 확실한 대비를 하는 것이 목적에 있습니다. 여름방학이 지나자마자 우린 또 한 번의 수능 적응 훈련 9월 모평을 치르게 되죠. 사실 수능 전 마지막 모의고사라서 실전 수능과 거의 흡사한 등급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우린 9월 모평을 정말 실전이라 생각하고 준비를 해야만 하죠. 지속력으로 한 번 정리한 후에 수능 그날의 부족한 부분을 다시 한 번 보충하는 계기를 만들어야만 합니다. 여름방학 때 이렇게 부족한 부분이 보충되고 나서 6월 9월 모평 그리고 EBS 분한까지 모두 다 접목된 문제를 풀고 싶을 것입니다. 나의 실력이 정말 향상되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우린 스스로 모의고사를 봐야 되겠지요. 그래서 그 맘때쯤 장풍이가 준비한 지력 시즌2 모의고사를 풀고 해설강의를 보면서 이제 서서히 정리를 해봐야 됩니다. 자 이 강좌는 9월 초 9월 모평이 끝나면 바로 오픈이 되고요. 2019학년도 지구과학원에서는 정말 시간 배분이 아주아주 중요했습니다. 기출문제를 풀어본 풍만이는 아마 확실히 기억할 텐데 이 지구과학원의 변별력의 최고봉 바로 20번 문제에선 다양한 경우의 수를 통해서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이 많이 소모 되었을 것이고요. 아마 대다수의 풍만이들이 그냥 다 찍었을 거라 지쳤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나 지쳐서 찍지 않았을까 라는 우려를 만든 문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수능은요. 연세이 필요합니다. 실정과 같은 마인드 시간 배분 새롭고 어려운 문제를 봤을 때도 당황하지 않고 평정심을 빡! 그러한 정신력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장풍인 우리 풍만이들이 실전처럼 훈련할 수 있도록 지휘력 파이널을 10월 초에 마지막 점검 바로 파이널 강좌를 오픈하게 됩니다. 정말 정말 우리 풍만이들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 준비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 풍스커리를 정리하면 겨울방학 기본개념 지존력 4월 중순 기출문제 분석 지구력 6월 목평 후 지휘력 시즌1 여름방학 속전 속결 지속력 9월 5평 후 지휘력 시즌2 10월 마지막 지휘력 파이널 우리 풍만이들 자신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최선을 다해야 되고 그 결과에 따라 자신의 인생이 결정되는 아주 중요한 지금 현실에 서 있습니다. 그만큼 장풍이도 굉장히 책임감이 막중합니다. 오류가 없어야 되고 좀 더 분석을 해야 되고 우리 풍만이들이 수능에 1등급을 받고 자신감을 얻을 수 있도록 장풍이는 오늘도 지금도 최선을 다해 연구하겠습니다. 고3입니다. 수험생입니다. 공부 잘하는 애들 따라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흉내를 내는 공부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믿고 자기 자신에 맞는 그런 공부 스타일을 제대로 파악한 후에 꾸준하게 정말 계획적으로 공부를 시작해보도록 합시다. 우리 풍만이들 최고의 선택은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선택을 최고로 만드는 것이지요. 후회 없이 우리 풍만이들이 각자의 인생에서 지구과학 1을 선택했고 장풍이를 선택한 것에 대해 후회가 절대 없도록 장풍이는 정말 목숨 걸고 강의하겠습니다. 우리 풍만이들도 제발 목숨 걸고 마음속의 간절함 마음속의 절박함으로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풍이가 준비한 풍스커리 2020학년도가 우리 풍만이들의 최고의 한 해로 시작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파이팅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지구과학의 정상을 향한 바람 장풍이었습니다. 나이스고 마르셨습니다. 힘냅시다. 파이팅 나이스고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